경화가 함께해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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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 이야아 다 찍을 줄 알아? 이게 손놀림이 틀리다. 뭔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? 선율이 틀린데요? 너 동윤이 형 처음 보죠, 직접? 아, 그런 거야? 한 번도 안 보죠. 아니, 텔레비전은 보죠. 아니, 여기선 처음 보는 거예요. 지금 연주하시는 거 처음 듣기 보니? 뭔가 다른데?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반주를 한다. 재홍아, 이리 와. 빨리 와. 이리 와요. 아니. 이리 와, 이쪽으로 와. 반주랑은. 재홍아. 이야, 이게. 형, 이건 막 치는 거지, 사실. 솔직히. 그렇지, 그렇지. 즉흥적으로. 이제 지금 방금 막 해서. 재홍아. 형이 우리나라에서 형이 제일 잘 춰. 아, 대박이다. 글쎄, 그건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없는 음악이니까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무슨 100,000원, 10초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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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예, 예. 왜냐하면 또 선배님들이 다 계시고. 그렇지, 그렇지. 다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죠. 아, 그래, 충분히 말하자마자 이해했어. 이석이를 위해서 형 어울린 노래. 글쎄요, 좀 인제는. 어떤 게 어울려? 약간 이제 좀, 약간 이제 긴장과 피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밝은 분위기로 좀 약간 이렇게 한번 살짝 더 뭐 노래로 생각나는 건 없어? 연주로만 연주로. 어? 연주로. 아 이게 유석이를 연 연주야? 아 좋아. 아.